비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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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이야 나 지금 바빠 같이 놀 시간이 없어 에쓰이 이겼어 에쓰이 출발 지니야 너 하루종일 놀기만 했어? 아니 나 아카조대 시작했어 금이에게 밥을 줬어? 아니면 하루종일 뭐 먹었어? 안줬어 금이야 너 왜이래? 금이야 어디 아프냐? 여보세요 이거 수혜 병원이에요? 고양이예요 하루종일 밥을 안 먹고 누워있어요 네 내일 가겠습니다 지니야 세수하고 자 알겠어 지니야 이메일 지니야 같이 놀자 지니야 같이 놀자 지니야 같이 놀자 난 바빠 나두 일 있어 혼자 놀아 지니야 같이 놀자 지니야 같이 놀자 아이고 아이고, 공양이를 가져갈 거야. 관리를 잘 못했구나. 안 돼, 안 돼. 그미를 가져가면 안 돼. 여보세요? 이거 동무 가게야? 난 고양이면 제일 좋은 장난감들 살고 싶어. 알겠어요. 아니요, 같이 놀자. 쉬네야, 또 그미를 못 봤어?